진짜? 아니 여러분 저 랩 잘했죠? 정말 잘했어요 역시 슈퍼스타 성공이야 정말 잘했어요 너무 잘했고 근데 진짜 이거 우리 보습가 이제 지성빈이 너무 잘했어요 아 너무 좋다 나 안담사 없지?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면 또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여태까지 저희가 많이 불렀잖아요 이제 정말 여기 학생 여러분들의 목소리 듣고 싶었는데 학생 여러분들 많이 부르겠는데 아 많이 부르겠는데 이 노래 전곡을 불러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야 되는데 그 얼마 전에 저희가 역주행이 했던 맞아요 다 아시나요? 아실까요? 제목이 뭘까요? 무슨거 이게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아 딱지 그러면 이 노래 혹시 가사 다 아신 분? 오 그니까 이것도 한 번 연습해볼까요? 한 번씩 골라서 네 네 하나 둘 병원의 단 한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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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하십니다 여기 다 가수 아니에요? 여기 찍혀서 나중에 음방에서 가요 다들 데뷔해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 아타치 같이 불러볼까요? 네 그러면 아타치 렛츠고!